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고백이야 천년지 뒤 나의 고백이야 친구야 우리 우주 피자는 높이들로 험해를 타자 높이들로 험해를 험해를 타고 떠나는 그 길 니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네 오늘 이강현을 소리한 뒤 현기의 장단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강현 단장님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고백이야 천년지 뒤 나의 곱신이야 친구야 우리 우주 피자는 천년지 높이들어 험해를 하자 맘큰 배배를 다 막겠다고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힘이야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주 피자는 전부 피자 넌 이강현을 서있고 덕atically 남들어 홑이 비러 험해를 하자 하하하여 어떤 그 해색 함께 타고 떠나는 천년지 니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나의 힘이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아아 대단하자 어떤 대세를 함께 타고 떠날 이 책이 네가 있어 왜 웃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정말 멋진 친구야 우리도 그런 멋진 친구들 여기 다 멋진 친구분들 모이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니깐요 제가 여기에 안올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 한 대니까 온거야 진짜 여기 안올라 그랬었어요 맞아 죽을건가 여기 오시니까 모든 분들이 축하하러 오셔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제가 실은 우리 보면은 여기 이관현의 소리향기 이 소리향기라는 이름을 제가 졌어요 소리향기가 소리로 많은 향기를 하면은 코로 들어가서 마음을 치료하고 소리향기 이름을 졌는데요 우리 이 소리향기에 보면 이강현 단장님이요 지금 대표님이 되셨죠 지금 이렇게 대표님이 되시기 8년 걸렸어요 8년 예 아유 우리 진짜 고생 우지 우지무지 많이 했어요 우진 감대라고 그죠 그랬는데요 우리 정말 이분이 소개 안하면 내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을 소개 안하면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의가 아닌가요 한번 이분들을 한번 본가요 보통이 아니야 이분이 진짜 우리 세상에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요 우리 대표님의 장모 저기 막 어머니도 오셨고 친 저기 막 나준엄마 났어요 근데 엄마도 나준엄마 있어요 엄마도 오셨고요 와이프도 오셨고요 정말 어떤 분들이 아유 여기 박수 치시는 분이 우리 이강현 대표님의 엄마예요 났어요 아유 야 어때요 잘생기셨죠 아유 예 제가 오신다 제가 온다니까 이렇게 오셔서 저를 또 맞이해 주시네요 아유 엄마 사랑합니다 아유 우리 이 단장님 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이강현 단장님의 명성과 인간성이 드러난 게 네 우리 가수가 사신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유 이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원으로 꼭 온다 그런데 이강현 다들 한 사람을 보고 아유 그렇죠 안오고 나는 안 돌면 잠을 못 잔다 네 이강현 단장님 네 이강현 단장님 여러분 오셔보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아유 예 예 아이고 날 또 노래 한 번 더 시킨다고 네네네 그럴까요 그러면 오시는 과정이 길이 조금 멀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길을 조금 노래로 주단을 깔아주세요 예 비단을 깔아주세요 네 내 사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제 노래 타이틀곡 내 사랑이란 노래 한 번 들려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사랑하는 장난인가요 사랑이 눈물인가요 처음부터 말을 나가라도 모를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난인가요 우리 손에서도 모르시고 내 사랑 오늘밤 일어나고 싶은데 사랑 사랑해 봤을 때 잊지 못하고 보고 싶은데 사랑해 보고 싶은 분 계신 분들과 박수 좀 보내주세요 사랑해 봤을 때 사랑해 봤을 때 사랑해 봤을 때 사랑이 눈물인가요 사랑이 눈물인가요 사랑이 눈물인가요 처음부터 말라가도 눈물이 눈물인가요 사랑이 눈물인가요 사랑이 눈물인가요 사랑이 눈물인가요 사랑이 눈물인가요 보고 싶은데 사랑해 보고 싶은데 사랑해 사랑해 봤을 때 잊지 못한 고도 싶은 내 사랑 고도 싶은 내 사랑